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. 다시 국내 소식인데요.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이 해고를 발표했습니다. 다시 국내 소식인데요.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이 해고를 발표했습니다. 다시 국내 소식인데요.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이 해고를 발표했습니다. 페이스북의 모래사 메타입니다. 페이스북의 모래사 메타입니다. 페이스북의 모래사 메타입니다.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요. 그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은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. 가상현실 기술에 뭐뭐에 많은 돈을 지출했다. has spent big on 뭐뭐 하시겠습니다. 그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은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. 가상현실 기술에 그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은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. 가상현실 기술에 하지만 경제가 둔화되면서 하지만 경제가 둔화되면서 하지만 경제가 둔화되면서 광고 수입도 그러합니다. 광고 수입도 그러합니다. 광고 수입도 그러합니다.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. The social media giant has spent big 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but with the economy slowing down so are the advertising dollars. 한 번 더요. The social media giant has spent big 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but with the economy slowing down so are the advertising dollars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The social media giant has spent big 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but with the economy slowing down so are the advertising dollars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